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YTN FM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개서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개서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국민의힘 홍민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국민의힘 홍민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심지어 설훈 의원께서도 복장이 네 저도 코트를 입었다가 지금 벗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후에 또 일정도 또 추운 곳에서 있다면서요 네 오늘 밤은 좀 가는데 추울 것 같아서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금방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감장 풍경 시작부터 사실은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밤 1시 늦게까지 했어요 네 전 뭐 영상으로 봤는데 유튜브로도 보고 일부 TV 중개하는 것도 봤는데 초반에는 윤석열 총장이 큰소리 땅땅 치고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어요 이야 이거 큰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절감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정말 공수소 안 하곤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전 뭐 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부하 아니다 이런 탐 물론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건 말해야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엉터리의 법 위반이에요 법에 검찰정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또 이 나라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윤 총장이 땅땅 가리지만 후반 갈수록 어제 국감장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홍은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정치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한 그리고 국정감사답지 않은 그런 소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을 보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생각에 따라 조금씩 해석은 달라도 어쨌든 김봉현이라는 이 참 시대의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제일 먼저는 청와대 5천만 원 강기정 이렇게 터뜨려서 그 다음에 여당의 또 의원들 줄줄 또 이름대고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또 야당으로서의 공용용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것이 이제 불거지자 그 다음에는 또 검찰도 문제가 있다 야당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일을 키워가지고 자기 이제 주가 지금 이 소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겁도 없이 같이 또 되들어갖고 편을 들어주고 또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또 뭐 추미애 장관을 또 거들어주고 이래갖고 이것이 이제 전국에 우리 국정감사의 마무리가 아주 혼란스럽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이런 전국 상황이 문재인 영권에 1년 남은 마지막에 이 허틀어든 국정이 아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홍은표 의원께서는 사기꾼의 시위에 빨려드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오직 국감 추한 국감 닿지 않은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 그래서 가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저 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초반에 저런 얘기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랬더니 이제 오후쯤에 또 춘미애 장관은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공무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이 부하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게 국감장의 숙민을 상대로 해서 표현 방법 거칠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맞느냐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상급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휘 받아야 돼요 법이 그렇게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하급자예요 자기 말로 부하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검찰청법을 그러면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본의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가 있다면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법규지를 검찰총장 파도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기지는 몰랐다면 그 말대로 하면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해상하면 악의로 해상하면 알고도 이 법 자체를 이 법 조항 자체를 깔금 뭉개고 법이 있으나 마나 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법 부하 아니다 하는 얘기는요 분명한 위법입니다 그럼 검찰청법 8조를 정면에 대해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무슨 검찰청법 제가 읽어 다르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돼 있습니다 상급자예요 분명히 그 부하의 문제는 왜 부하가 생기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사에서도 대민국에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소위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문제가 벌써 3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벌써 3번을 했어요 조자령이 헌클 쓰는 거 무섭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는 놀이계로 보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서 큰 고난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말이 말이 돼서 이제 국장 감사까지 왔는데 부하의 얘기는 이게 일본 시대 때 가장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 용어가 지금 나오게 된 동기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저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쓰기까지의 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고충과 애로와 수모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세 번씩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걸러 한 번씩 말이에요 검찰 지휘권을 폐쇄시킨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니까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정의롭고 그다음에 개인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포된 자기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래서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하다 보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설 의원께서 몇 조 몇 당 하는데 이건 거기에 지금 부합돼서 용어를 놓고 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 의원께서는 이제 윤 총장의 발언 자체가 유업이다 말씀하셨고 홍표 의원께서는 사실 이 부하라는 말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쓰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윤 총장의 뭐랄까요 그동안의 애로 수모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묘 장관이 지금 감찰을 하라고 한 부분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를테면 김봉현 씨 2차 진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A4 용지로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검찰 상대로 해서 세 사람 검찰과 변호사 해서 형황을 베풀었다 천만 원 상당해 그 사실로 나왔습니다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깔고 뭉겼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저 뭐야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어제 깔고 뭉겼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검찰에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비리에 관계된 사람은 자촌을 시키든지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작년 4월이에요 올 4월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이 라임 사건을 책임제로 안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손대라는 얘기는 딱 맞는 거예요 법무좌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몰랐으면 모르지만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러면 감찰하셔서 안 하겠습니까 이 감찰찰체가 정당한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천만 원 형황을 놈살로 해서 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형황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지금 라임 사건 책임자로 가 있고 이런 구도인데 그리고 한 지시를 한 걸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자기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역할을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이 형을 받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책임자로 올려놨으니 수사 책임자로 올려놨다 냈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의도 중개석 진행 중인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민표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려면 샵 공고사업원 우물장자 공고사업원 50원의 유리분자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1차 2차 김봉현 씨의 서류를 봤어요 편지를 봤습니다 지금 뭐 서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보다 큰 차원의 정치적 문제며 사실적인 문제를 오늘 이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면 저는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지금 서류연 말씀이 그러면 김봉현의 사기꾼 얘기를 지금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맞고 그러면 어제 남부 지검장인 박순철 이 지검장의 사표 내면서 그 사표의 사유석 그거는 또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 얘기를 지금 믿을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 관심사인데 지금 사기꾼 얘기를 들어 믿는 여당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남부 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아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부하다르듯 숙대밭을 만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하더라도 내가 조사했던 책임자니까 이건 아니다 그것도 소위 남부 지검장이 사위를 표명한 사유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 지금 서류현 말씀대로 그게 반대 논리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믿을 거냐 엊그저기까지 장관이 믿어서 임명했던 남부 지검장을 믿어야죠 어떻게 사기꾼 얘기를 앞에다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기까지 간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참으로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얘기가 더 우선해야 되고 지금 남부 지검장의 얘기를 신뢰를 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정치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너무 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총리께서는 현재 사기꾼의 발언에 휘둘리고 있다 추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기꾼의 발언이 사실인지 그 짓인지 검증이 됐습니다 JTBC에서 그 룸사람을 찾아가서 직원들 상대로 다수의 직원들 상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감찰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꾸 총장을 거기다가 언론에 보도돼서 내용을 보시면 아니 총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핫바지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받았어도 이 구두로 받은 것이 나왔고 감찰된 건 지금 여기고 감찰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부 지검장이 총 수사의 책임자인데 옷을 벗어 가면까지 자기가 사유서를 써낸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요 지금 이 김병헌이 얘기한 거 큰 퇴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춤추고 있는 여야의 오늘의 참극은 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법무장관의 대결고도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후 광고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